27일 오후 5시 40분쯤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인근 산단 교체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승객 19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교체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차량 내 블랙박스와 버스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